어 잠깐만 어 야 우리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마이크 키는 거 뭐지? 어우 미친 비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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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아 들려? 아니야 안들려 어 안들려? 가만있어 마이크 좀 켜야겠다 어 짠깨 짠깨 여자 짠깨다 여자 짠깨 아 여자 짠깨 어 약간 내가 그러면 내가 여자인척 할게 가만있어봐 응 뭐 원래 10레벨이네? 어 여자애? 어 뭐야 3이 왜 달아라 얘 때렸어 얘가 주먹으로 방금 헬로우 내 목소리 들렸어? 네 들렸어 들렸어 어 들렸어 들렸어 헬로우 야 내가 완전한 내가 완전한 사진 보여줄게 아 야 그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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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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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어?? 형 형! 형 잠깐만 형! 형 지금 뭐하는 거야, 지금! 잠깐만! 잠깐만! 와...잠깐만 이 작전 괜찮다 이 작전 괜찮다 헤이맨. 헤이거얼! 아 너무 맨맨맨. 헤이걸. 거리로 띨렀다니깐. 형, 잠깐만. 형, 수갑! 있는데 수갑! 쑥아 줘 나와줘, 나와줘. 맞춰줄 네임! 왓츠웜 네임? 수갑을 만들수도 있어? 자살 못하게끔 감금해 감금해 수갑채버려 야 수갑채운 다음에 재워 재운 다음에 안에다가 음식 개놓어줘 그래서 계속 배가 부르게끔 안락서 못하게끔 만들어 지수가 16포인트인데 망했어 안배웠어야지 형 빨리 레벨업 하고와 경험치 그런거 많아 스킵포인트는 배웠어요? 루님? 시멘트뿐 흑요석들아 못해 못해 안돼 안돼 얘 그냥 할만을 잃은거 같은데 아니 쓰레기지 쓰레기지 그거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가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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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둬봐 어 야 이름은 알아야겠어 이름은 왓츠워네잉? 유 네임 이즈 개다웃 오케이? 어 너의 이름은 꺼져라고 했네 어 이름 말하면 열어주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어 야 기절시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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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단체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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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단체몰에 단체몰에 어어 잠깐만 어어어 어 잠시만 10세 붙음 가둬 야 가둬 잡아 형 형 가서 잡아 출동해 빠지게 못하게 내벼도 내벼도 아냐 아냐 내벼도 없어 내벼도 없어 달라붙어 달라붙어 기절시켜 무조건 기절시켜 무조건 기절시켜 아까 그 레벨 120짜리 남자친구 아니잖아 얘 그치? 어 아니야 와 얘 철도끼와 철곡갱이 있다? 잠깐만 아냐 뺏지마 뺏지마 에이 뺏지마 뺏지마 왜냐하면 걔 와 걔 걔 어드민인거 같애 아아 초보 어 초보 초보 그런거 같애 쟤네들 둘이 국적이 똑같기 때문에 오래 끌면 안돼 아 여기 어드민하고 저거 같은 국적이요? 쟤가 같이 자네 들어가 있어야지 어허 여보세요 그건 아니야 그건 그건 아니야 어 같이 들어가 있어야지 어 나 가만히 있어봐 그건 아니야 따라오기 해제 오 됐어 뭐해야되냐 공격적이 성향 어 저항할 수 있게 해놔 물공격 으어어어어어어 여보세요 형 지면 어떻게해 오 잠깐 삐딱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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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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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딱님 와바 형 가만히 써 형 어 네네네네 구하러 왔어 네네네네 구하러 왔어 네네네네 구하러 왔어 그렇지 어 기절시킴이 어 기절시킴 어 기절시킴 으응 어 잠깐만 tribunal 이제 어 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야 삐딱님 다리 다리봉둥이 빼 다리봉둥이 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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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배고파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린 잘해주자고 야 강제로 밥 먹여 강제로 밥 먹여 강제로 밥 먹여가지고 물이랑 밥이 안 떨어지게 만들어 강제로 먹여 됐어 닫어 닫어 아 내가 이제 그 수분 수분 섭취했어 내가 어어 잠깐만 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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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 잠깐만 형 형 형 동료 왔어 동료 레벨 레벨 120 왔어 I'm sorry I'm sorry I'm sorry Op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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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orry I'm sorry I'm sorry I'm sorry I'm sorry You go You freedom You free 어 형 형 잠깐만 나 여기 형 여기 일 커진다 형 여기 새 두마리야 형 여기 우리 지금 일 커진다 지금 야 잠깐만 일 커졌다 오 잠깐만 오 일 개 꺼짐 오 잠깐만 어 I'm sorry You free I'm sorry I'm sorry 잠깐만 다 다 다 엎어 다 엎어 다 엎어 다 엎어 다 엎어 뭐야 저거? 뭐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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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여 뭐여 마이크 나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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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뿅뿅 아 이제 불타 죽는다 우리 너무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 템 뭐 줬어 칼이랑 공격템 줬지 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먹고 니들 막아봐 그거 아니야? 야 칼로 뭘 막아 야 칼 야 칼 아무것도 안돼 인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그거 아니야? 야